호텔에서 고마웠어 매장일 미안했고 날 갖고 놀아 나쁜 녀아 가만 안 둬 사모님 곧 회진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집으로 오라 그래 이 실장님 곧 오실 겁니다 회장님 호출로 아침 일찍 본가에 들어가셨어요 실장님 돌아오시면 그때 상황 보시고 어딜 손대 죄송합니다 최비서 밑에 차 대기시켜 네? 진정해 RSM들 앞에서 지금 흉해 당신 그래서 모든 걸 완전히 놔버리면 그땐 당신 많이 위험해 적당히 건드려 고객이 전화를 듣게 하자 미소린 어제 밤늦게라도 전화할 걸 그랬나 저 럭스 명품관 홍세연입니다 경찰 진술 때문에 드릴 말씀이 홍세연씨가 진술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가씨.